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49가 고용센터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어요. 대화 2를 공부합니다. 대화 2를 보세요. 들으세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적어요. 그러면 근무기록도 있어야 해요. 근무 시간은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적어요. 그러면 근무기록도 있어야 해요. 근무 시간은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이제 대화 2의 의미를 봅시다. 대화 2는 상담사와 인디카시가 얘기하고 있죠. 상담사는 상담하는 사람, 카운셀러 컨설턴트예요.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상담사가 그러면 근무기록도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근무기록은 근무한 것을 쓴 것. Service record예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에서 달력은 calendar예요. 어떻게 하지요? 는 문법 수업 시간에도 공부할 텐데 What should I do? What will I do?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에서 계속은 뭐예요? 네, continuously 진정을 하다는 To make a representation, to petition으로 문제를 써서 Public Organization에 신고하는 거예요. 지방노동청, 보증보험사,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Organization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는 문법 수업 시간에도 공부할 텐데 통해서는 Through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2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